지순이 너지? 뭐야 진짜 이거이 지순아 누구야? 누가 갖고 온거야 이거 지순이 너지? 너 입 봐봐 지순이 너 입 봐봐 누구야? 누구 입이야 저거? 야 선물이 아니야 저거는 그치? 너무 끔찍해 아우 아우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얘들아 아아아아 왜 ordered 뉴욕이라고 아 across Nestle herself 이라고 Valentine 지 감사합니다.